안녕하세요. 임시현의 여행다방입니다. 이번에 함께할 여행지는 여수의 낭도입니다. 여수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섬마다 다리가 연결이 됐어요.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차를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낭도에서 상산 정상을 오른 다음에 둘레길로 내려가서 다시 둘레길을 따라서 쭉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13km 정도의 거리입니다. 낭도가 굉장히 마을도 푸근하고요. 예전에 섬마을이어서 그런지 이 섬마을의 정치가 물씬 묻어납니다.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낭도 둘레길도 같이 걸어보시죠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낭도에 주차를 할 곳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매우 비좁은 편입니다.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낭도 갤러리라고 써있더니 이 마을 집집마다 벽에다 이렇게 예쁜 그림들을 잘 붙여놨네요. 자 제가 있는 지금 현 위치가 보건소 앞입니다. 이 보건소에서 조금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등산로 출발점에서 쭉 등산로 1코스를 따라서 규포 분기점을 지나고 역기미 분기점 그리고 상산 정상을 오르고요. 규포 성창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이 파란선은 둘레길입니다. 둘레길을 따라서 쭉 한 바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게 한 12.7km 약 13km가 되는 거리입니다. 보건소를 지나서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요. 화장실도 큼지막한 화장실이 있고 또 여기 안에 승용차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법 있습니다. 등산로 입구는 마을 안쪽으로 쭉 바다를 따라서 들어오다 보면 안흥 찐빵 만두라고 써있고요. 바로 옆에 이렇게 등산로 입구 표시가 있습니다. 이 길로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. 올라오다 보니까 낭도 마을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었군요. 제가 그 길을 놓친 것 같은데 저 아래 건물이 낭만낭도라고 써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상산 등산로 입구는 초반에는 이렇게 포장이 된 길을 따라서 조금 가다가 보면 이 섬마을 풍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.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쭉 길을 걸어오다 보면 상산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. 어디까지 이렇게 포장된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구간은 없었어요. 언덕배기 같은 곳을 올라왔는데 반대로 내려가니까 와 너무 예쁜 풍경이 펼쳐지네요. 알록달록한 지붕이 정말 예쁩니다. 이런 그냥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. 요소요소의 풍경이 예쁜 곳들이 있어요.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솜도 좀 보이고 바로 옆에 고흥의 나로우 발사대인가? 고기도 다 보이고요. 아직까지는 풍경이 괜찮습니다. 등산로 입구부터는 지금 약 한 30분 정도로 올라왔는데요. 포장도로가 끝나고 산길로 이어집니다. 조금 가파르다 싶은 정도의 조금 전에 그 나무 계단길을 쭉 올라오니까 바로 능선에 올라오네요. 그리고 앞에 약간 오르막이 있는데 저기만 올라가면 상산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. 아직 길이 나쁘진 않습니다. 정상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요. 역시 산은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이 쉼터에 오니까 산 정상이 저쪽에 있어서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을 가야 될 것 같으네요. 이 심판 전망대에서 보는 앞에 풍경이 아주 예쁠 것 같은데 나무들이 좀 이렇게 시야를 가려서 확 보이진 않는데요. 그래도 아래로 보이는 섬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. 저기 산 정상까지 저는 바로 갈 줄 알았지만 또 바로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내리막이 시작이 됐거든요. 그러면 저기를 올라가려면 또 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다행히 가파른 길이 좀 높다 싶으면 조금 딱 능선에 도착하고요. 또 내리막이 길게 내려가나 싶으면 또 능선에 도착하고 아직 그렇게 막 너무 상당히 힘들다.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. 이제 엽기미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에서는 엽기미 산거리로 내려가서 둘레길을 걸으실 수도 있고 또 계속 직진을 해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. 마지막 이제 상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 중에 좀 가장 길고 가파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도 여기도 나무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도 역시 길이 나쁘거나 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름 없는 비석처럼 여기가 278m 정도더라고요. 제가 218로 잘못 말했는데 그 점은 제가 정정드립니다. 278.9m입니다. 상산 정상은 굉장히 옹색하네요. 앉아서 쉬거나 그럴 수가 없고 위에 올라와서 그냥 정상만 한번 보시고 내려가시는 길인데 여기 제가 지나왔던 낭도대교 그러니까 여우수에서 고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다리들이 전부 보이는 아주 경청이 시원합니다. 앞에 나무들이 조금 웃자라서 조금 그런 게 시야를 가리기는 한데요.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제가 거의 한 2시간이 걸렸는데 올라오는 길에 한 3, 4번 정도는 오르락 내리막 하는 길이 있었지만 그다지 경사도가 좀 있어도 경사도는 좀 있어도 그게 길거나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든 곳이어서 올라가기 안 좋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충분한 시간을 갖고 쉬엄쉬엄 오시면 웬만큼 오실 수는 있어요. 물론 사는 경험이 없으시면 힘드신 곳입니다. 자 이제 정상도 올랐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이 낭도 둘레길을 따라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가겠습니다. 이제 내려가실 때에는 규포 선착장 쪽으로 갑니다. 내려가는 길은 이제 바로 나무 계단길이 시작이 되네요. 이 나무 계단이 밑에 선착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경사도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.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정상에서 지금 규포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계속 쭉 내리막길인데요.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또 신기하게 이 동백숲인가 봐요. 아주 초록이 싱그러운 그런 숲인데 만약에 여기 동백꽃이 피면 여기도 또 숲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제 좀 눈앞에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 보이네요.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. 규포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. 이제는 이 둘레길을 따라서 다시 낭도마을 쪽으로 가겠습니다. 내려오는 길이 여기는 정말 끝까지 쭉 내리막이었어요. 조금 다리가 피곤하긴 한데요. 아직 덜 다듬어진 길이에요. 뭐 밑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군데군데 계단들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덜 다듬어진 길이다.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. 자 이제 이 규포 선착장에서 낭만 낭만 낭도 섬 둘레길 저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둘레길을 쭉 걸어서 다시 낭도마을로 이어집니다. 이 둘레길은 또 굉장히 울창한 숲길이네요. 규포 선착장에서부터 가고 있는 둘레길이 숲도 좋고 또 울창하고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조금 오르락내리락해요. 뭐 그런 오르막이 심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입니다. 그래서 산에까지 갔다가 이 길을 다 돌아서 낭도마을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시간도 좀 소요하고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하네요. 둘레길에 오니까 역김이 삼거리에 왔습니다. 여기가 그 성산 상산등산로에서 역김이 삼거리로 내려가는 길 같아요. 아마 이 초입에는 계단이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올 겁니다. 장사금 해수욕장에서 나와서 산타바 오거리에 도착했습니다. 도로를 조금 오시면 이 둘레길 1코스라고 바닥에 써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남포등대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이 낭도에서 최고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이곳이 천선대입니다. 바위의 풍경이 주상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진 풍경이네요. 이번 낭도둘레길 잘 걸으셨죠?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. 상산으로 올랐다가 이 전체 코스를 다 걷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코스가 그래도 가장 낭도에서 하이라이트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낭도에 오시면 1코스는 조금 걸어보실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걷기에는 조금 더 충분히 자료를 조사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